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을 하려고 선생님이 오늘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 해설강의를 선생님이 한번 찍어봤거든요. 29번부터 40번까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애정하는 마의 12문제 구간을 해설을 완료를 했는데 일단 이걸 해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난이도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영어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심하면 안 돼.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쉽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정답에 대한 근거도 너무너무 선명하고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문제 진상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진상 문제가 뭐냐. 31번 빈칸 첫 번째 어휘 빈칸 추론 문제 하나 진상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근거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어차피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어려운 걸 나중으로 최대한 뒤로 미루고 쉬운 걸 먼저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빈칸 추론을 마지막에 푸셨을 거라서 이 31번 자체가 여러분들 등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긴 적어.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쉬웠어. 그러니까 6월달 시험이나 9월 시험이나 11월 시험을 우리가 대비를 할 때는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기준을 조금만 높이 잡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대급 문제들을 보면 평가원 역대 이렇게 유명했던 시험 문제들을 보면 킬러들 특히나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정말 난해하게 줄 때 많이 있는데 이번에 산모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성적이 잘 나와서 기분 좋을 건데 제가 참물을 깨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 잘 본 건 고생 많았어.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하셨으니까 가능했겠죠. 근데 이 산모위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영어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지금보다는 6월달에 등급이 그러니까 실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등급이 하나씩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조금씩 꾸준히는 계속 하셔야 돼요. 어휘랑 그리고 독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 정도씩은 최소한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시간 만들면 되잖아요. 최소한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많은 양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어휘암기 그리고 문제풀이도 하루에 한 4개에서 6개 정도, 8개 정도만이라도 좀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해설강의 할 때요. 29번부터 40번까지 해설강의를 좀 특이하게 해봤습니다. 우리 메가스터디 안에서도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시고 다른 선생님들 해설강의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저도 영어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특별한 효용을 드리고 클릭을 당해보고 싶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해설강의를 이번에 했냐면 완전 실전 프리스타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극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탁 접했을 때 어디 읽기 시작해서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몰고 가서 어떤 정보처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걸 힌트로 해서 정답을 탁 뽑아대고 어느 정도 근거면 다음으로 넘어가나.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초초초초 실전 프리스타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선생님은 29번에서 40번까지만 여러분들 풀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풀었을 때 시험장에서 아니 여기 교실에서 이제 딱 시험지 갔다가 풀었을 때 12분 컷. 근데 저는 다 맞았죠. 부럽죠. 12분만에 풀고. 근데 저는 먹고 사는 강사니까 자기 일을 못하면 내 나이대 먹은 사람이 뭐를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근데 중간중간에 모르는 어휘 안 찾아본 상태로 그냥 수업할 때 말고 실전처럼 풀었을 때 이 정도 나왔어. 근데 이거 걸린 시간으로 저는 난이도 측정을 해보는데 15분 이상 걸릴 때도 많이 있거든. 근데 이번에 훨씬 빨리 나왔던 게 정답 근거를 전반적으로 출제자들이 깔끔하게 좀 줬어요. 이번 시험에서 정답 근거들을. 그래서 헤매거나 고민이 있었던 문제가 31번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저는 31번 하나 아리송해서 별표 치고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풀었어요. 차분하게.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빨리 해결. 어려운 건 별표 쳐놨다가 마지막에 올 정도 쳐서 기술 안 걸고 순수하게 독해력으로 끝까지 푸는 거예요. 근데 31번도 마지막 부분까지 풀었으면 끝에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정답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포기할 만한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지문 길이도 짧고. 어쨌든지간에 그래서 실전 프리스타일로 선생님은 해설 강의를 찍어놨으니까 이미 해설을 한번 보신 분들도 저는 한번 이거는 참고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12문제 해설 관련해서 주말에 한번 시간 잡아서 이거는 어차피 선생님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다고 수익이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이번에 해설 강의는 이거는 올려놓은 거잖아. 여러분도 그냥 누구나 보실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참고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홍보 아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평가원 모의고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나름 교육청 모의고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사설 연재보다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저는 더욱 괜찮은 문제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겸손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3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4월달이나 7월달이나 10월 같은 보통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를 찍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 이거 5월달에 아마 볼 건데 얘네들 볼 때마다 해설 강의를 계속 이 정도 수준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이번에 해설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모의고사 볼 때도 여러분들 해설 강의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번에 선생님이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이거 3월 모의고사 난이도로 방심해버리면 당장 6월달에 등급 분명히 한 개씩 떨어져요. 어휘 겨울방학 때 했던 것처럼 꾸준히 독해도 많이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유형들 위주로요. 하루에 한 4문제 정도씩만 꾸준히 분석해줘도 당연히 올라가. 그리고 중간중간 모의고사 한번 풀 때마다 내 약점 유형이 바뀌면 바뀐 유형 맞춰서 그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꾸준히 해나가셔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풀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전체 문제 다 듣기까지 포함해서 시간 잡고 한번 풀어보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실력 꾸준히 길러야지 6월 대비해서 이번에 3모의 결과 보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공부 관련된 팁을 좀 드리면요. 선생님 강의 같은데 봐도 각각 유형별로 팁이나 어드바이스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좋고 이런 거는 어떻게 쬐고 들어가야 되고 뭐는 생략해버리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팁들을 주면요. 여러분 이거 날리지 마시고 노트나 수첩을 하나 정해가지고 각각 유형별로 프리 전략 같은 것들을 아니면 컴퓨터나 여러분들 태블릿 같은 것들 쓰시니까 파일에 저장을 좀 해놓으면 좋아요. 아 빈칸 추론은 이렇게 풀자 어휘 추론은 이렇게 풀자 아니면 요양문은 그때 박동현 선생님이 이렇게 풀던데 어 이거 되게 신박하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꾸준히 정리를 해놓고 업데이트를 해놓으면요. 모의고사를 오랜만에 내신 시험 끝나고 나서 딱 보려고 할 때 훈련하려고 할 때 이거 정리된 거 한번 쭉 읽어보고 모의고사 풀이하면 감이 금방 싹 올라가요.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해놓으면 모의고사 이번에 산모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서 6평 대비할 때 있잖아요. 리셋돼 버려요. 감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리셋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음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이거 복습 돌릴 때마다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았는지 프리 전략 같은 것들을 노트에다 하나 꾸준히 적어서 모아놔 저는 그걸 피드백 노트라고 불렀거든요. 피드백 노트라고. 그래서 이 피드백 노트를 꾸준히 관리하면 모의고사 시즌이 됐을 때 걔네들 한번 쭉 읽어보고 아 맞다 내가 유형은 이렇게 풀었었지 시험 볼 때 주의사항은 뭐였지 수학 계산 시술 안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지 이게 쫙 올라와서 단기간에 모의고사 풀 수 있는 세팅이 딱 돼요. 네. 이거 되게 좋습니다. 피드백 노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엄청 좋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겨울방학 때부터 고생해 주신 여러분들의 과목별 사랑하는 갓 선생님 아 비속어 쓰면 안 되지 갓 선생님 아 깜짝이야 또 편집당할 뻔했네요. 갓 선생님들께도 성적 향상 후기 같은 거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꼭 나한테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 겨울방학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적 많이 올려드렸는데 응? 이거 후기 하나씩 남겨주시면 진짜 크게 강사들한테는 힘이 나고 용기가 돼요. 이게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비싸고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것 정도의 효용이 있어요. 강사들은 이거 보면서 하루에 피로가 다 녹아 내려가요.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후기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모의 이번에 망친 친구들께 선생님이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이게 달리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서 막 뛰어가요. 지금 헛둘 헛둘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막 뛰어갑니다. 근데 앞에 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헛둘 헛둘 그리고 여러분들을 쫓아가는 친구가 또 하나 있다고 쳐봐요. 헛헛둘 하면서 뛰어가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슝 달리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쪽 방향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꼴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근데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여기 뛰고 있을 때요. 다 같이 고3이 되면 속도를 다 같이 높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다면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 같이 속도를 높였어. 다 같이 속도를 높이면 나름 열심히 뛴다고 이 등수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등수를 바꾸려면 방법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올라간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빨리 뛰고 앞사람을 따라잡아서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꾸준히 뛰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꾸준히, 언제까지? 실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데 어설프게 공부해보고 아, 나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 여러분들이 무슨 비련의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학습 장애가 있어요? 아니에요. 장애 없어요. 여러분들 비련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공부 못할 운명을 타고 난 것도 아니에요. 비싼 학원 못 다녀서 아니, 메가스토디 강의 듣고 있는데 비싼 학원이 왜 필요해? 자존심 상하게.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강의해드릴 수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학원 탓도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 남들이랑 똑같은 정도의 노력만 더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꾸준히 될 때까지 지속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평균 이상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이 된다고 하면요. 당연한 얘기예요. 앞사람 따라 잡는 거야. 당연히 가능한 거지. 그래야 등급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더군다나 영어는 절대평가긴 하지만 전과목 공통으로 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이번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면. 그래서 3월 모의 성적이 왜 학교 선생님들께서 11월 수능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실제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95% 정도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갑니다. 왜? 그냥 그냥 그저 그런 노력들을 하시니까. 대부분 평범하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 학생분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5%의 학생이 속한다면 이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얘들은 심지어는 많이 오른 애들은 2등급, 3등급 이상 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설치든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내가 이쪽 서면 되는 거야. 내가 이쪽 사람이 되면 되는 거라고. 뭐가 문제야. 그렇죠? 이분들은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일반론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성적 안 올라간다고 하시는 건데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5%가 되면 돼. 내가. 내가. 틀린 말 아니야. 그러니까 3월 모의가 끝까지 간단 말에 틀린 말은 아니야.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앞서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용기 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모의고사 관련된 영어 전체 총평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올려놓은 해설강의 같은 경우는 완전 실전 프리스타일이에요. 정답 나오면 중간에 딱 끊고 넘어가는 그런데 이제 어떤 타이밍이 어떻게 끊고 넘어가야 되는가 어느 정도의 근거가 명확해야 찍기가 아니고 풀기인가 그 기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선생님이 최대한 실전 프리로 해놨으니까 이 영상들은 한번 꼭 확인을 한번 여러분들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분석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배속듣기 기능 활용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셔도 되니까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튼 이번 3월 모의고사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서 좋은 성적 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다만 절대로 방심하지 말자. 다음 시험은 이번 시험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하게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양을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해주시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영어 관련된 고민거리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선생님 Q&A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꼼꼼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환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